한국도총을 포함한 기밀문건 유출 사건으로 미국은 크게 세갈래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미국의 전직 정보와 국방 고위관리들이 CNBC와 인터뷰에서 강력 경고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게 동맹들을 빼앗기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체크 작전을 지휘한 팀장을 비롯해 CIA, NSA, 미 육군에서 고위 정보관리를 지낸 마티 마틴 씨는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동맹들이 이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미국은 국제 동맹들로부터 심각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중동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틴 씨는 중동 지역 미국 동맹들은 미국 지도력의 공백을 인식하고 이제 중국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맹방으로 꼽아온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대금의 중국 위안화 결제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월 2일에는 러시아를 포함하는 오페크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전격 결정해 미국의 요구 남력을 일축하고 러시아 편에 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사흘간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폴리티코 등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유럽은 이제 미국 의존들을 줄여야 하며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전략적 자율성 제3의 슈퍼파워까지 선언했습니다. 둘째 공군 사병이 유출시킨 기밀 문건에 러시아의 권력 핵심부 내분 정부나 우크라이나 전투 능력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우크라 전쟁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깊숙이 클레머린 내부에 침투해 사상자 기술을 둘러싼 러시아 권력 핵심부의 분열상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침투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드러낸 것이어서 그 소스가 위험에 빠졌을 것으로 CNBC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는 기밀 정보들도 공개돼 우크라이나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며 이를 일축시키기 위해서는 서방의 무기 공분만 계속된다면 러시아를 폐퇴시킬 수 있다는 우크라 정부를 더 전폭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셋째 9.11 테러 사태로 통합시킨 미국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를 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16개 정보기관들로 분산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DNI 국가정보국을 신설해 CIA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극비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져 심각한 부작용, 대가를 치르게 된 것으로 CNBC는 밝혔습니다. 기밀문건 접근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다 보니 이분과 같이 공군방위군 사병이 군정보부대에서 CIA의 내부용까지 기밀문건들을 무제한으로 접근하고 마음대로 프린트해 지배가족으로 온라인에 유출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배학관은 이미 펜타곤부터 기밀문건 접근권을 대폭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